경주 최부자집은 제가 십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지금은 그게 다 영남대학 전신으로 다 됐죠 그 집 재산이 그래서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대학에다 다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니까 이 양반이 끝나고 나서 제가 가려고 하는데 봉투를 딱 하나 저한테를 주는 거예요 촌지를 그래서 이거 좀 바뀌는 제가 석연치가 않더라고요 이거 좀 꺼림칙한 이런 게가 좀 마음이 그래서 돈은 보니까 한 XX 정도야 XX 정도 그래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한참 제가 만묵거리고 있는데 그 어른이 그래요 최부자집 후손이 우리 집에 300년 동안 외부에서 멀리 손님이 왔는데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서 300년 동안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없더만 300년 전통을 내가 왜 깹니까 그래서 이제 갔더만 그 뒤로 한 1년 있다가 또 가니까 또 그때도 꼭 봉투를 했더만 그 집이 지금은 그렇게 넉넉한 그렇다고 궁피본 집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아주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역시 그 가락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들 옛날 집에는 가용으로 총 1년에 3천 가마 쌀을 소비했는데 그 중에 천 가마니는 손님 접대용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천 가마니 그리고 뒤주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과객들이 그냥 쌀도 몇 대씩 퍼가도록 그걸 안채에다 안 두고 사랑채 어디 옆에다가 주인 얼굴 안 마주치는 데다가 쌀 뒤주를 났대요 괜히 그 퍼가는 사람의 자존심도 있는데 주인하고 얼굴 마주치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얼굴 안 마주치는 데다가 그 쌀 뒤주를 났대요 그렇게 해서 천 가마 씩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에 논 사지 말라 흉년에 경매 물건 막 싸게 떠리로 나온 거 사지 말라 그런 얘기지 그때 10분의 1 가격인데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지 그냥 논 아주 투매를 하는 거지 그냥 10분의 1 가격으로 한마지게 1억 하던 걸 지금 한 천만 원에 이렇게 팔면 그거 막 사면 부자 되는 거거든 그때 그런데 그거 절대 사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부자 될 수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 원한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명문 집안들 종부들 이런 분들이 제사 음식 살 때도 절대 시장에 가면 안 깎습니다 물건값 안 깎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혹시나 가서 외국 여행 가서 쇼핑 갈 때 같이 가서 옆에 사람들이 평소에는 얼굴에 나 교양 이렇게 써 있는데 외국 가서 쇼핑 갈 때 1, 2천 원도 깎더라고 이런 사람들 보면 계속 실갱이를 하고 그러면 속으로 저 양반 아닌가 비요 크게 바가지 쓴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수용품 살 때도 명문가 집안들, 안주인들 보니까 물건은 안 깎고 눈이 딱 마주치면 거놈을 집에 갔다 그러면 막 여러 집이 우리 집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성장 안 해요 그냥 딱 눈 마주치는 데 가서 거기 딱 사더라고 그냥 안 깎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수로 큰 것 같은데 수십 년 단골이 되면 뻔히 다 알지 뭐 저분은 안 깎는 거다 하면 그렇게 덤태기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로 사람이 뻔히 다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퀄리티가 가장 좋은 놈을 그 집에 줄 수밖에 없어요 안 깎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사과가 다섯 갠데 하나 더 집어오잖아 그러면 사과장수가 그 여섯 번째 사과에 침을 딱 뱉습니다 저 인간 저거 또 또 또 저런 애 막 저 더럽은 인간 이러면 그 욕이 막 보이지 않는 그 저주가 사과에 막 침처럼 딱 붙어 있어 그런 사과 제사상에 올려놓으면 귀신들이 조상 귀신들이 그거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수용품은 깎는 거 아닙니다 충청도에 가면 논산에 명재 윤중 집안이 있는데 그 집은 명재는 숙종 때 인물인데 스물 몇 번인가 불렀어도 안 갔죠 또 볕을 준다고 마지막에는 우이정까지 준다고 했는데도 안 갔습니다 그 양반 초상화를 보면 이 코가 막 이렇게 우뚝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코가 용코지 용코 용비라고 그러죠 용비 코가 이렇게 막 꽉 서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코가 그렇게 막 우뚝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좀 사업에는 안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강하면 이게 좀 사업이나 비즈니스는 약간 좀 급신거려야 되는데 근데 그 양반이 초상화를 보면 코가 이렇게 용비로 막 딱 됐죠 그러니까 숙종이 숙청할 때 숙제 아닙니까 숙청 전문가였거든 그 밑에 가서 괜히 벼슬한다고 얼쩡거리다가 또 그냥 역적이야 해서 몰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재는 그걸 아주 꿰뚫어보고 있었지 내가 저 숙종 밑에 갔다가 여참은 죽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의정까지 준다고 해도 내가 무슨 그런 감언니설에 속지 않는다 해가지고 안 갔던 것 같아요 양반이 그런데 충청도 3대 명문 A플러스급 양반 집안이 노성리 명재 윤씨 집안하고 그다음 회덕의 송씨 집안 회덕 송씨 그 송시열 후손들 집안하고 사계 김장생 후손 집안하고 송씨 집안하고 윤중 집안이 이 3대 마지막 귀족 집안입니다 충청도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혼사를 할 때도 A플러스는 A플러스끼리 하고 B마이너스는 B마이너스끼리 뭐 무디스 평가가 다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때 그 고소득 작물인데 너도 나도 다를 하니까 이걸 우리 윤씨 양반들이 이거 하면 서민들 못 먹고 산다 우리까지 이거 가세하면 그래서 절대 못 하겠어요 엄명을 낼 수 명재가 이거 절대 윤씨는 하지 말아라 지금 저는 그런 거 뭐 SSM인가 대형 슈퍼마켓 이런 거 그런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반들 같으면 이걸 자제해야 됩니다 이거 자제해야지 이게 너무 과하면 이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날라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오버하면 날라가는 거야 이거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명재 집이 절대 뽕나면 못 오겠거든 그거 하면 돈 남지만 우리 집은 그거 하지 말라 이거야 양반 집 아니니까 아 이래야 양반이지 아 그거 뭐 대박 난다 해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됐냐 6.25 때 박살 나버렸어요 그 집 왜 그러냐면 그 인민군 본부로 썼거든 집이 크니까 6.25 때 큰 집이니까 근데 그 동네 출신 한국인 조종사가 있어요 박희동이라고 박희동이라고 그때 이 양반이 일본군 저기 저 원래는 가미가재로 갔다가 범하 전투에서도 막 미군기를 막 열매때 격추시킨 그 탑권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출신이 일본군 원래는 조종사였는데 이제 해방되고 이후에는 6.25 때는 미군편으로 들어갔지 자기가 해방 전에는 미군을 격추시켰는데 이게 귀국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미군하고 같은 편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에 어디를 폭격할 건가 조종 회의를 했대요 전략회의를 그런데 오늘은 여기 노성리 윤증 집안 한다 여기 인민군 부대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미군들한테 이건 한국의 귀족 집안이고 대단히 존경받는 집안인데 이 집은 폭격하면 안 된다 말려가지고 그 폭격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평소에 뭐 양자모공 SSM으로 다 먹고 네 돈도 내 돈이다 그거 막 폭격한 따따불로 해버려 거기다 다 그냥 박살을 해버려야지 그때 아우 절대로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을 그래가지고 그 집이 면에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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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